전남대학교 화공학과 3학년의 이해종군, 철학과 3학년의 김용숙량, 전자공학과 4학년의 김정식군 이렇게 되겠습니다. 참고문화 8번 전남대표의 노래 부탁드리죠. 약속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간 가득히 허무가 숨쉬고 그리고 하늘 위 어디에라도 내 시선이 빠져나 그리와 내 허리가 까무지만 혼자서만 외로워지는 그런 곳이면 좋아 좋아 거기서 모든 사랑을 만나면 모든 사랑의 방법을 맡기면 좋은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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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랑이여죠 그런 사랑을 위해서 왜 약속을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랑을 위해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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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하고 싶다 나는 약속하고 싶다 나는 약속하고 싶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나는 약속하고 싶다 나는 약속으로 나 joka 응원했지만 나는 약속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